룸에 가고싶어 메뉴는 중 다음날 그룹에 가고싶어 이번엔 저녁에 앉는다 저녁에 가고싶어 룸에 가고싶어 룸에 가고싶어 잠시 늦은거 드디어 저녁에 가고싶어 오늘의 정보는 중 아, 대박이지, 너 왜 이렇게 둘러와? 귀하다 여기가 5성급이었구나. 몰랐어. 예약할때까지 몰랐어. 맛있다. 맛있다. 오빠랑 나랑 같은 메뉴지만 디테일이 달라. 나는 요것도 플레인 시켰고 오빠랑 딸기고 나는 오렌지 주스 시키고 오빠랑 토마토고. 딸기야 이거? 아 맞네? 그리고 오빠는 커피난 차. 맞네. 주본분 얼마나 짜증났을까요? 아니 별이 없지? 아 그러네. 함께 밥을 먹으러 왔어. 에어가루 먹으러 갔어 왔어. 고마운을 먹으러 왔어. 김치찌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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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치찌개. 저희 지금 상반심부터 촬영 드라마일 거고요. 처음엔 당연히 표정이 아니라 어색하실 거예요. 그냥 어색한 거 감아서 촬영해볼게요. 어색한 느낌 그대로. 하나, 둘, 셋. 한 번 더 얹어주세요. 한 번 더 얹어주세요. 한 번 더 얹어주세요. 남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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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되셨어요 enos 사진만 한번 보실 수 있게 옮겨드릴게요 그냥 정신만 해주시고 오시는데 네 그럼 배부르면 남겨? 난 안 배부른데